첫 순서는 우리 국악, 우리의 것으로 열어보는 축하 공연 시간입니다. 이제는 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행사했으면 거의 고정 게스트로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. 출연료는 전혀 안 올라가고 있는데요. 어쨌든 계속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너무나도 밝고 맑은 목소리로 우리 아깝다 화건비 출판기념회를 너무 꾸며주셨던 그런 분들인데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김현실 의원님의 두 딸 윤은지 양입니다. 큰 소리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큰 소리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더 희적 깊은 바다 동맥에 물속을 따는 우지검 강들의 주신부가 기리고 더 희적 깊은 바다 동맥에 물속을 따는 우지검 강들의 주신부가 기리고 바람을 무릎으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. 바람에 물속을 따는 우지검 강들의 주신부가 기리고 터키저키 바다 동맥에 물속을 따는 우지검 강들의 주신부가 기리고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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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